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3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있어요. 다섯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4번 문제입니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6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7번 문제입니다. 반방시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시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8번 문제입니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9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이안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채리 씨는 결혼했습니다.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아니요. 13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육 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육 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지수 씨는 형제시네요. 1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16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백 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백 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19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21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꼬지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24번 문제입니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25번 문제입니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아, 그럼 빨리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